잠이 솔솔 오는 단정이 책방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새벽에 자꾸 깨시나요? 요즘 저도 그렇답니다. 어제는 우연히 아들 감기로 병원 갔다가 혈압을 쟀는데 저혈압이더라고요. 요즘 너무 피곤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단정이 책방의 콘텐츠 중 아무거나 듣기만 하면 그냥 정말 푹 잠들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깊은 잠에 드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은 헤밍웨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있는 촛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촛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농로가 해방되기 전에 일이었다. 그 무렵 지주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을 공경하며 농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개천에서 난 용처럼 농로였다가 단번에 지주가 된 자들이 최악이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농로들은 갈수록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한 지주의 영지로 새로운 마름이 오게 되었다. 영지에는 부역 중인 농로들이 있었다. 이곳은 토지가 풍족할 뿐더러 물도, 목초지도, 숲도 충분해 지주도 농로들도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문제는 지주가 다른 영지 출신 사람을 마름으로 임명했다는 것뿐이었다. 마름은 권력을 쥐고는 농로들을 좌지우지했다. 그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내와 시집을 간 두 딸이 있었는데 돈도 벌만큼 벌어서 남들을 혹사시키지 않고도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욕심이 너무 많아 나쁜 길로 빠져버린 것이었다. 사건은 그가 농로들에게 추가 부역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벽돌 공장으로 데리고 가 혹사시켰고 이들이 만든 벽돌은 팔아치웠다. 농로들은 지주에게 호소하러 모스크바까지 여러 번 찾아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마름은 뜻을 꺾지 않았다. 심지어 농로들이 불만을 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름은 이들을 더욱 혹사시키기 시작했다. 삶이 더욱 팍팍해지자 농로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배신하고 마름에게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이들을 고발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마름의 횡포는 심해져만 갔다. 모든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농로들은 마름을 보면 마치 맹수를 보는 것처럼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마름이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모두가 늑대라도 나타난 듯 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마름은 농로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더 악랄하게 날뛰면서 농로들을 혹사시키고 확대했다. 그 때문에 농로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당시에는 마름과 같은 악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마을 농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모두 으슥한 곳에 모이자 가장 배짱이 두둑한 이가 말했다. 우리가 이 악행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이러나 저러나 죽기는 매한가지이니 그런 놈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닐 것이네 한 번은 마름이 지주의 숲을 깨끗이 치우라고 농로들을 보냈다. 부활주일 전날 숲에 모인 농로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을 때 다시 의논을 시작했다.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마름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쥐어짬 것이네 우리도 여자들도 낮에도 밤에도 숨꼬를 셀새도 없이 일에 시달리는데도 말이지 게다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바로 매질을 해버리니 세묘은 얻어맞아 죽었네 아니심도 형틀에서 고문을 받았지 대체 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조금 있다 저녁이 되면 마름이 이곳에 와서 또 안하무인으로 굴 텐데 그때 그냥 말해서 끌어내려 도끼로 찍어버리자고 그럼 이 짓도 전부 끝이네 개처럼 아무데나 파묻어버리면 감족같이 숨길 수 있을 거야 다만 누가 고자질하지 않도록 모두 입을 맞춰야겠지 바실리 미나에프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마름에게 원한이 컸다 마름은 미나에프에게 매주 메타작을 했고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다가 자기 집 한여로 삼았기 때문이다 농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 되자 마름이 도착했다 그는 말을 타고 왔는데 벌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더미 사이에서 보리수를 발견했다 내가 보리수는 베지 말라고 했을 텐데 누가 베었나 당장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모두 큰 코 다칠 것이야 마름은 보리수가 섞인 나무 더미를 누가 뱀 것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시도르였다 마름은 시도류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를 두들겨 뱉다 바실리도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했다 그러고선 마름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농노들이 또다시 모였고 바실리가 입을 뗐다 에휴 자네들이 사람이란 말인가 다들 참새랑 다를 바가 무언가 다 같이 해치워버리자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때가 되면 뒤로 숨어버리니 참새들이 매에 맞서기로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네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맞서자 맞서자 그런데 매가 덮치자마자 모든 참새가 쇠기풀숲으로 숨어버렸지 그렇게 매는 참새 한 마리를 낚아채선 끌고 갔지 나머지 참새들이 튀어나와 한 마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네 누가 없지? 방카가 없네 휴, 걔는 그럴 운명이었던 거지 그럴만도 해 자네들도 이 참새들과 다를 게 없네 배신하지 말자고 했으면 하질 말았어야지 마름이 시도루를 팼을 때 자네들은 한데 모여 그를 요절내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배신하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맞서자 맞서자라고 말로만 떠들고는 그가 우릴 덮치자마자 놀라 나자빠져서는 덤블로 숨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농노들은 마름을 처단하기로 했다 그리스도 순한 주간에 마름은 농노들을 불러 부활제 기간 동안 귀리시를 뿌려야 하니 밭을 갈아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농노들은 이에 붕괴했고 바실린의 뒷마당에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놈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이 틀림없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절을 앞두고 일을 시킬 생각을 하겠나 이젠 정말로 그를 죽여버려야겠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거리낄 것도 없지 그때 표트르미에에프가 왔다 표트르미에에프는 온화한 성품으로 이제까지 농노들의 모임에 함께한 적이 없었다 미에에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으려 하고 있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네 남의 영혼을 죽이는 건 쉽겠지만 그럼 죽인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결국 천벌을 받을 걸세 여보게들, 인내심을 가지게 바실린은 이 말에 화가 났다 그러니까 자네는 살인은 죄악이라는 말인가 대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악인가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악이지 그런 개자식은 신도 죽이라 했네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한다면 그런 미친 개는 죽여야 마땅하네 이대로 놔두면 그놈이 사람들을 완전히 요절을 낼 테니 차라리 죽이지 않는 게 더 큰 죄가 될 것이네 물론 정말 죽이면 우리는 고초를 겪겠지만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않은가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네 그러지 않는다면 마름놈이 침을 질질 홀리며 모두를 패 죽일 테니 말이지 미에 F, 자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그리스도의 축제 이래 모두가 일하러 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나 자네도 일하러 가기 싫은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닌가 미에 F가 입을 뗐다 못 갈 건 또 뭔가 일하라면 가서 챙기질을 하면 되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누구의 죄인지 꽤 뚫어보실 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잊지만 않으면 되네 여보게들 이건 그냥 내 주장이 아니라네 악을 악으로 무찌르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을 텐데 그런 적이 없지 않은가 악으로 악을 쫓아내려 한다면 악이 우리 쪽으로 옮겨 붙을 걸세 살인은 나쁜 행동이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피가 자신의 영혼에 들러붙을 걸세 살인은 스스로의 영혼을 피로 물들이는 짓이라네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 그 대신 불행에 수그리면 불행도 우리에게 수그러들 것일세 결국 농노들은 이리저리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바실리처럼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죄악을 받아들이지 말고 견뎌내자는 표트르의 말에 동의했다 농노들이 부활 주간 첫날 부활 때 죽일 축하행사를 끝마친 저녁때 반장이 관청석이와 함께 지주집을 다녀왔다 반장은 마르민 리아엘 세뮤니치가 농노들에게 내일 귀리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을 가려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반장은 서기와 함께 온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모두 밭을 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누군가는 개울 너머에서 누군가는 큰 길에서부터 밭을 갈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농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모두 쟁기를 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 밭을 갈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기념일을 축하하는 와중에도 농노들은 밭을 갈고 있었다 마른 미아엘 세뮤니치는 늦음하기 잠에서 깨 집안을 둘러보러 나갔다 기념일에 맞춰온 부인, 딸 등 가족들이 청소를 하고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하인이 말에 마찰을 씌웠고 이들은 기도회에 다녀왔다 하녀가 사모바레에 물을 올리자 미아엘 세뮤니치가 왔고 가족이 다 같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미아엘 세뮤니치는 차를 실컷 마시고 나서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반장을 불렀다 어떻게 되었는가 농노들을 밭에 내보냈나 네, 미아엘 세뮤니치님 어떻게 모두가 나갔는가 모두가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모두에게 일할 구역을 정해주었는걸요 정해준 건 정해준 거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가서 좀 보게 그리고 내가 점심 이후에 둘이서 한 대 샤티나씩 갈았는지 보러 간다고 이르게 제대로 좀 하라고 말이야 제대로 안 갈린 곳이 나오면 축제일이라 해도 다들 각오해야 할걸세 알겠습니다 반장이 떠날 채비를 하는데 미아엘 세뮤니치가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그러고는 뭔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머뭇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날 강도 같은 놈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보게 누가 욕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낱낱이 알려주게 난 이놈들을 잘 알아 일하기는 싫어하고 농땡이 피우면서 빈둥대고 싶어하지 개걸스레 먹거나 축제일을 기념하는 것만 좋아하고 쟁기질을 쉬면 농사일에 차질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내게 보고와 말이야 나는 다 알아야겠어 자 어서 가봐 그리고 숨김없이 전부 내게 말해야 하네 반장은 말에 올라 농무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갔다 마름의 아내가 남편이 반장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남편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아내는 얌전한 여자로 마음씨가 고와서 가능한 한 남편을 달래고 농노들을 감싸주려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청했다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죄를 저지르지 말고 농노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미아일 세묘이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아 당신이 지나치게 용감해진 걸 보니 채찍질을 한 지 오래되었나 보군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여보 제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무척 나쁜 꿈이었어요 제 말을 들어요 농노들을 쉬게 해주세요 그만하라니까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채찍 맛을 잊은 모양이군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세묘이치는 화가 나서 불이 붙은 파이프로 안에 입을 쿡 찔러서 쫓아내고는 점심이나 내오라고 명령했다 미아일 세묘이치는 족평과 고기만두 돼지고기 스프 후 구운 새끼 돼지 우유국수를 먹고 벗지로 빚은 술을 마신 후 단파이를 한입에어 물고는 한여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곤 자신은 기타를 집어들고 노래에 맞춰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미아일 세묘이치가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기타줄을 뜯으며 한여와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 반장이 들어와서 들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보고하기 시작했다 쟁기질은 하고 있던가 할당량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나 이미 절반이 넘게 끝났습니다 쟁기질이 안 된 곳은 없나 못 봤습니다 농노들이 쟁기질을 열심히 합니다 겁이 난 모양이에요 흙도 곱게 다지고 양귀비씨같이 아주 곱게 다져졌습니다 마름은 잠자코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던가 반장이 우물주물하기 시작하자 하일 세묘이치는 사실대로 모두 고하라고 다그쳤다 모조리 말해 꾸며대지 말고 그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줄터이고 놈들을 감싼다면 보상은 커녕 경을 칠 테니까 어이 카츠샤 이자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보드카 한 장 갖다줘 한여가 보드카를 가지고 와서 반장에게 건네주었다 반장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보드카를 들이켜 후 마음이 약해져서는 입을 열었다 어차피 마찬가지지 그를 칭송하지 않는 것이 내 탓은 아니야 그가 명령했으니 진실을 말해야겠어 반장은 용기를 내 말하기 시작했다 불평을 해댑니다 미아일 세묘이치님 투덜대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던가 이야기해보게 모두가 마름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름이 웃기 시작했다 누가 그리 말했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아일 세묘이치님이 악에 복종하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요 마름이 또 웃었다 그건 괜찮아 누가 뭐라 했는지 차례차례 이야기해봐 바식가가 그렇게 말하든가 반장은 동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바실리와는 오래전부터 불화가 있었다 바실리는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욕합니다요 그래? 뭐라고 하든가 어서 말해봐 입에 담기조차 무섭습니다요 그 작자는 개처럼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흥, 장하기도 하지 그놈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날 진작 죽이지 않은 거지? 일손이 많이 느린가 좋아, 바식가 내 눈과는 당장 세물 치러줄 테다 그 다음 치슈카도 물론 그랬겠지 모두가 나쁘게 말합니다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말이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청벌을 받을 겁니다요 뭐가 청벌을 받아? 겁내지 말고 말해보라니까 미아일 세무니치님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고들 합니다요 미아일 세무니치는 이 말이 몹시 재미있다는 듯 하하 웃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누구 창자가 먼저 흘러나오나 누가 말한 거지? 치슈카였나?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요 페트로시카 미에에프는 어때? 농은 뭐라고 하던가 그 빌어먹을 자식도 물론 욕을 했겠지 아니요 표트르는 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모든 농노들 중에서 표트르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요 이해하기 어려운 놈이지요 저는 표트르한테 놀랐습죠 뭐에 놀랐는데 그가 한 행동 때문에요 농노들도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뭘 했냐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죠 제가 그 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 자는 투르킨의 비탈진 언덕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어디선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그마한 노래소리가 꽤나 훌륭했었죠 그런데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뭔가가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오코페이카짜리 양초가 쟁기의 가로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표트르는 새 옷을 입은 채 쟁기질을 하면서 부활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죠 그러고는 방향을 틀어 쟁기를 터는데도 촛불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 쟁기를 털고 옮겨서 다시 쟁기를 질질 끄는데도 촛불은 사그라지지 않더라니까요 표트르가 뭐라고 말을 하던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요 저를 보더니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죠 그럼 자네는 뭐라고 했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로들이 몰려와서는 표트르를 비웃기 시작했습죠 여기 좀 보슈 미에에프는 부활절에 바디를 했으니까 아무리 참회해도 용서 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놀려대더군요 그가 뭐라던가 그는 단지 땅 위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곤 또다시 쟁기를 집어들고는 말을 움직여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죠 마름은 웃음을 멈추고 기타를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한여와 반장을 물리고는 커튼 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집단이 실린 수레를 끄는 말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아내가 마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놈이 나를 이겼구나 이젠 내가 당할 차례구나 라고만 중얼거렸다 아내가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가서 농노들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아마 별일 없을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체 무엇에 그리 겁을 내시나요 난 이제 끝났어 그놈이 나를 이겼다고 그러자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꾸 그놈이 이겼다 그놈이 이겼다고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가서 농노들을 집으로 보내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가세요 가세요 제가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할게요 하인들이 말을 끌고 왔고 아내가 마름에게 들판으로 나가 농노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설득했다 미아일 세무니치는 말을 타고 들러 나갔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아나카나가 문을 열어주어서 마을로 들어설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누군가는 뒷곁으로 누군가는 집 모퉁이로 누군가는 텃밭으로 그를 피해 숨었다 마름은 마을을 다 지나 들판으로 나가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 말에 탄 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마름이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마름은 말에서 내려 손수 문을 열고는 문 근처에서 다시 말에 올라타려고 했다 마름은 한쪽 다리를 등자에 끼워 넣고 안장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말이 갑자기 달려나온 돼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역 울타리에 부딪히고 말았다 마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안장에 오르지 못하고 그만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엎어지고 말았다 하필 울타리 끝부분에 뾰족하게 깎인 말뚝이 있었는데 그의 뚱뚱한 배가 그 말뚝 끝에 꽂히고 말았다 마름은 배가 터진 채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시 후 농노들이 쟁기질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들이 코끼물 내뿜으며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농노들이 살펴보니 미아일 세뮤니치가 땅바닥에 나자빠져서 양팔을 벌린 채 누워 있었는데 두 눈은 움직임이 없었으며 창자가 땅바닥에 흘러나오고 피가 괴어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다 땅이 그의 피를 빨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노들은 깜짝 놀라서 말을 몰고 달아나버렸다 오직 표트르 미에에프만이 말해서 내려 마름에게 다가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두 눈을 감겨준 후 짐수레의 말을 메어 아들과 함께 시체를 실은 다음 지주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지주는 모든 일을 알게 되고는 농노들을 모든 부역에서 해방시켜주고 소장료만 바치게 했다 그러자 농노들도 신의 권능이 악이 아닌 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촛불이었습니다 간만에 다시 읽으니 또 새 책 읽는 것처럼 새롭네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내 주변에 미워할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촛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해밍웨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진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만나뵙겠습니다 단정히 책방은 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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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